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전 회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전자, 반도체, ETF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떠들었습니다. 올해 전반기, 전반기도 끝나네요. 벌써 6월 30일이니까 전반기도 끝났고 내일일부터는 또 하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아주 신나게 즐겁게 한번 또 시작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돼야 하고 본인도 잘 돼야 합니다. 서로 잘 되자. 윈윈, 윈윈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윈윈 전략. 그래야지 많이 살 수 있어요. 산다는 건 뭐냐? 즐겁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잘 해왔고 아쉬운 점은 좀 주가가 더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는데 그게 좀 약간 모자랐던 것 같고 그리고 주가가 생각만 그렇게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횡보를 하니까 사람을 아주 막 속 뒤집어 놓더라고 속 뒤집어 놓고 짜증나게 만들고 하다 보니 요즘 개미들은 거의 막 판다고 난리입니다. 개미들은 거의 매도죠. 거의 셀입니다. 셀. 바위가 아니고 거의 셀인 셀절입니다. 셀. 하여튼 팔고 나가자. 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개미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개미들이 팔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진 않아. 외인들은 사게 사고 개미들은 계속 팔고 오를 땐 팔고 오를 때면 팔고 오르면 또 팔고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가지고 어느 정도 개미가 거의 팔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인들은 가능한 주가를 띄우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일단은 아주 지저분하게 아주 지루하게 주가 흐름을 만들 겁니다. 개미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싸게 삼 좋죠. 어차피 좋은 주식이고 삼성전자 이후에 살만한 주식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뭐 있으면 알아보세요.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 삼성전자 주식은 사랑이에요. 천회장이 워낙 사랑사랑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사랑사랑해가지고 좀 짜증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보다 좋은 주식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 2차전지에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2차전지가 나쁘진 않죠. 근데 그것도 저점에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고점에 들어가서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뭐 2차전지를 하든지 바이오로 하든지 AI 주식을 하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 판단해서 선택해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한방에 돈 벌겠다는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미 강세장이 들어섰다는 그런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 성장세 도낙에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신중론도 팽배합니다. 신중론 팽배하고 있고요. UBS의 수석 전략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누바회자라는 사람이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성장세 약화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라서 향후 몇 주일간은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폭락으로 가는 거야? 자꾸 하락한다 하는데 하락이 안 와. 보면은 결국 뭐 전략가는 사람들 투자가 분석가 애널들 요즘 보면 다 엉터리 같아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하나의 일개 직원일 뿐이지 주가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예측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상태의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깨뜨려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치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UBS는 성장세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고요. 시장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장기 평균 성장률 3.5%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성장률도 약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 증시 하락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들의 신용 등급 강등이 있어요. 강등 그리고 유동성 소진 가속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 되기 전에는 이 밸류에이션 낮아져야 한다. 밸류에이션 낮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또 지적도 하대라는 거죠. 이 결과 보니까 UBS S&P500 지수가 올해 말 3900 선에서 마감 할 거다. 3900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지수에서 10% 가량 조정 받는데 10% 떨어진 다는 거야. 과연 맞을 까요? 여러분 이게 난 얘기하는 거면 거의 폭락론자들은 한 번 맞추면 명성을 얻다 가죠. 명성.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들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명성을 얻고 싶습니까? 돈을 벌고 싶습니까? 제가 번외로 유튜브 채널 이라는 데 보면 항상 나오는 교수분들 맨날 나오면 맨날 폭락론 주장하고 있잖아. 주가 폭락합니다. 이때 다시 합니다. 맨날 폭락한다고 겁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폭락할 때 샀는가 그렇지도 않아 보면은 엉터리 인데도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은 그거 듣고 진짜 주시장 망하는 게 아니냐 겁을 먹더라고요. 주린이들 초보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와서 방송 하니까 뭔가 신뢰감이 있어 보이거든 그런데 다 보면 그냥 헛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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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교수라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유튜브 채널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료나 받고 일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데 녹아서 녹아지 마세요. 그렇게 호러커러하게 망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도 겪어보고 전쟁도 다 겪어봤는데 더이상 뭘 더 떨어질 거야. 더이상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더이상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조정은 받을지라도 대규모 폭락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 갈 것 같아. 그냥 재미없게 흐지부지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흘러 가겠죠. 증시 하락을 목격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을 기다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UBS 도대체 뭐하는 놈들 인지도 모르겠고 주목하는 한가지 특별한 이슈 뭐냐 신용 시장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변동 금리 상승 과 채무 불이행 증가 로 인해서 신용 시장이 타격 입을 수 있다. 신용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증가 있다. 신용 등급 변동 에 주목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CCC 등급 하고 디폴트 D등급 으로의 하향 조정이 지난 18개월 동안 최악 이었던 달로 파악된다. 최악 이었던 달로 파악된다. 언급 하네요. 또 기업들이 올해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다시 조달 해야하는 리스크가 임박 것은 아니지만 실적 유동성 악화로 신용 등급 가장 낮은 CCC 등급 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늘어나서 자금 조달 비용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요인이 올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을 시장 컨셉 보다 낮게 예상 하고 있는데 올 3번기 실적 발표 때가 되면 시장 전반적인 실적 전망 치가 하향 조정 될 거라고 관측 하는 것 같습니다. 루비니 뉴욕 때 경영 대학원 명예 유수 죠. 이 사람 보니까 2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구한 글을 통해 세계 경제가 짧고 완만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경제 예상되는 4가지 시나리오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이 하락 하는 연착 육 과 인플레이션 이 내려가되 짧고 얕은 경기 침체를 경험하는 연착 육 에 가까운 경기 두나 그리고 심각한 경기 도란을 겪는 스태그 플레이션 을 제시 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짧고 얕은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약한 침체만으로도 미국과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도 하고 미국과 글로벌 증시가 연착 육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파월 제롬 파월 연준 위장이 오는 7월 9월 연달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인 메시를 던졌는데 증시가 크게 추격을 받지를 않아요. 버티고 있는 이유도 경제가 연착 육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올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어닝 시즌이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를 올 6월 이면 6월 7월 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긴축 종결 시기가 오는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회복 수가 실망 슬픔다면 증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트세트에 따르니깐 나스닥치스의 PR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27.5배 까지 상승을 했고 매우 높은 순위라고 생각하는데 나스닥치스가 사상 최고치를 보다는 낫다는 것이 마켓 워치 설명 입니다. 기술 기업들의 실적 회복 수가 빠르다면 주가가 올라도 PR은 낮아질 수 있어서 연준의 긴축 종결 미뤄져도 증시 강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에 따른 증시 상승 한계에 도달 했고요. 실적이 랠리의 정당성을 입증 해줘야 될 때 랠리의 정당성을 입증 해줘야 될 때 온 것 같습니다. 실적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야지 주가도 오르지 않냐 상반기 상 고 하 저 상 고 하지 않을 같아요. 예전에는 상 저 하고 했거든요. 작년에 상 저 하고 하나도 못 맞췄 잖아요. 상 저러 했는데 고 했잖아요. 또 하 저 글쎄요. 하 고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그냥 빨리 포기하고 주식투자 안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무식하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멘탈이 무식하다고 낸 게 아니에요. 장기투자 하실 분들만 그냥 꿋꿋하게 하시고 하시지 않으실 분들은 빨리 포기하고 빨리 팔아 치우고 그냥 본업에 생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방송은 이걸로서 마치고 내일 새벽 6시 하반기 1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6시에 뵈요. 굿나잇